일단 왼쪽 두 명부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세 명 세 명 안 됐니 아니야 아니야 맞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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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콜라보 콜나보 축소 온다 축소 온다 축소 어떡해 나, 나, 나는 가지고 구독 누르셨습니까 오 뭔가 멋있어졌다 우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비 kneecais 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이 게임 어디서 본적 있을거에요 시발 여기서 나가! 게임 제목이에요 바로 GTFO로 할건데 이 게임같은게 굉장히 유명하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FPS 개념없는 난이도로 유명한 게임입니다 시즌이 있어요 런다운이란 시즌인데 런다운 세번째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첫번째 시즌은 제가 깼구요 두번째 시즌은 안했고 세번째 시즌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GTFO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get the fucking out 다들 무기 듭시다 이걸 좀 설명하고 올게 모르는 사람 처음 해본 사람있지 자 첫번째는 주무기에요 주무기 개물들과 싸울 때 사용할만한 주무기구요 두번째 스페셜 무기 주로 활용무기 세거나 스나이퍼 라이플처럼 멀리 있는 한 명을 딱 끊을 수 있거나 이런식으로 활용무기나 특수무기들이 2번에 들어가있어요 3번이 이제 도울 종류가 다섯가지가 있어요 첫번째 시폼 런처라는게 있죠 글루건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접착제를 쏘는건데 이제 몬스터가 밟아가지고 굳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분에다가 발라가지고 벽을 강화하거나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바이오트래커 생명체를 탐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탐지기에요 세번째 마인디플로이어 지뢰깝니다 네번째 버스트 센트리 한번에 세발씩 쏘는 센트리를 깔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샷건 센트리 샷건을 쏘는 센트리를 깝니다 맨 마지막 밀리는 마음대로 골라도 되구요 다들 골라보시죠 그거 해주라 키리아 하면 지식거리면서 넘어갈 때 하게 너가 최대한 은밀하고 더럽게 영어로 get the fucking out 한번 해줘 get the fucking out 오 인트로는 나리가스 보컬이 되고 있어 저희들은 설정상 죄수입니다 죄수 죄수인데 지금 저 아래가 격리되어있는 뭐 연구실 같은거에요 거기에 가서 특정한 목표물을 회수해오는 임무를 받은거에요 사형수들인거지 사형수들 어? 배갈이 힘들어 어? 어? 갑니다 오 내 쪽이네 오 이거 뭐지? 시작할때 뭐 주는데 이거 뭘까 이게? NCR A-02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라는데 우리 보고 이게 뭘까? 애기인데 애기? 이거 봐 이거 애기야 이 안에 무슨 뭐 들었나 본데? 언더운 2에서 가지고 온 신생아라고요? 왜 신생아를 가져왔어요? 아니 근데 그 애기 좀 위에다 갖다 놓으면 되지 왜 이걸 또 가지고 내려왔대 이거 Bring the Neonate to the Neurogenic Cardeac Restre 뭐 유전자 관련된 검사하는 그런 걸로 데려가는 건가봐 255니까 254랑 이어져 있을까? 진행하는 방향 일단 일로 가야겠다 일로 와봐 잠깐만 소리 나지 않아? 있다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암살이 그거예요 이렇게 몹들이 있거든요? 모브한테 걸리면은 얘네가 소리 질러가지고 온갖 모브를 다 데리고 와요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경고하는 거고요 감지하는 중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조용히 가서 풀차징으로 갔다가 머리를 딱 꾸여 이러면서 깔끔하게 딱 죽거든요 현신님 한 번 해봐 현신님 처음 하지 내가 같이 죽이고 와 달리면 안 돼 절대 불 꺼야 되고 깜빡일 때 움직이면 안 되고 천천히 가서 엉덩이를 한 방에 때리거나 얘네가 그냥 풀차징하면 무조건 한 방이야 어딜 때려도 어딜 때려도 그렇지 그렇지 자 이 앞에 일단 내 앞에 한 마리 혼자 저 뒤에 큰 애 있다 큰 애 있다 네 명이서 동시에 허리나 머리를 찍거나 어 뭐야 살아났네 어 잡아잡았어 으아아아 어 이거 맞아 오우 아 아기 버려 두고 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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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 하하하하 멀쩓는가봐 라운드2 저 누구세요? 로디 간댄신 분? 똥컵 야 이거 롯데엘드 고장났다 야 이거 매달려있다 이거 야 사람 불러 여기에 세마리 이 앞에 있는 두마리 이 아래쪽에 있는 두마리 준비해봐 나도 준비됨 하나 둘 셋 모으고 쳐 걸렸다 싸워 나와주세요 카우 자 앞에 일단 최소 바로 앞에 한 마리 바로 앞에 한 마리 촉수 저기있어 촉수 저기있고 우리 바로 아래 요 아래 요 사이에 두명 아니다 건너서 건너서 있는거 같고 일단 이 건너편까지 가서 두명 자르자 다음칸까지 가자 요 두명 잘라 하나 둘 셋 땡겼음 찍어 잘했어 니스 나이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어 촉수 뒤에 거인 거인원거리 촉수 얼린 다음에 쏘죽이면 돼 여기 방안에 오케이 기다려 오 길야 일어와 길야 내 쪽으로와 길야 일어와 오케이 나이스 오케 나이스 머릿게 머릿게 혼자 되나? 내려와봐 하나 둘 셋 머리! 이번에 거인 거인도 한 번 4명이서 잡아보자 씰 폼 쓰지 말고 자 이제 일어서고 이제 우클릭 오른쪽 우클릭 현 씨님 뒤에 보고 우클릭하면 돼 저한테 하면 안되고 우클릭이 밀기거든? 밀기로 캔스했어 하나 둘 셋 쳐 못 친 사람 있다 이거 죽어들겨 죽어들겨 때려 죽어 이 새X야 죽어 죽어 이 새X가 어디서 클리어인가 그러면? 철봉이랑 인사하자 대수술 앞두고 있으니까 많이가 행복해야돼 잘 살아라 잘 가요 살아 철봉아 아빠들은 너랑 함께여서 좋았어 너도 짧았지만 좋은 추억이 됐길 바란다 우리 철봉이 못 보네 우리 철봉이 못 보네 철봉이 발사 철봉이 불쌍해 뭐야 철봉이 돌려준다 철봉이 화면이 뭔가 이상해졌는데? 철봉이 화면이 물들 21 karate 지카 야 돌아가 나 지켜 야 너 먼저 하지마 나 데려가 딴 사람이 들어 나 찍어줘야 돼 딴 사람이 들어 업 신규 무 yourself 신규 부터. 처음 보는 애들. 도착! 지금 맛있다. 철봉이 안 가주면 설출 안 시켜주네. 철봉이만 생명이고 우린 생명도 아니여. 오케이! 런다운 원 클리어. 자, 다음. 클리어! 이제 튜토리얼 끝났습니다, 님들. 오늘 B까지만 깰까? 그래. B2까지만 깨고 내일 C1, C2 마무리하자. C1, D1 깨자. 제발 신생아 없어라. 없다. 나이스. 선생님, 해킹. 믿어요. 완벽했어. 벨프야 바로 앞에 세 마리. 브레드 준비 완료. 피켓 준비 완료. 두 마리야? 이거 위. 여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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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불 켠 거 누구야? 오, 이치. 3, 2, 1. 차지. 요이. 땅! 오케이. 길게 여러 마리. 한 발에 먼저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 먼저 잡아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땡길. 무령했다. 어, 몇 개 짠네? 이거 어떻게 다섯 마린데? 야 이거 그냥 산트를 깔자 하나 둘 셋 한번 깔아 바닥에 하나 둘 셋 컷 야 이거 알람 알람 못 본다 아 뭐야 두산을 하고 있어 이 게임에서 뭐야 저게 다 잡은 다음 올라오자 다 잡은 다음 그 알람 끄고 남은 거 잡을 때 다음에 누르 하나씩 하나씩 빠르게 하나씩 빠르게 따라오셈 이쪽임 예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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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올라가 근데 끝난 거 같은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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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다 오다 지금 야 근데 샘플을 다 잡는다 이거 아래에 하나 있어 시작하자 가자 선배들이 많이 들고 있네 2, 3, 4 가야돼 2, 3, 4 가야돼 이게 알람이 오거든? 맵을 보자 야 여기 큰일 났는데 이거 문이 3개야 체면 거리로 오면은 행간하면 여기서 다 오겠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솔직히 하자 지폼 하자 하자 렛츠 고! 주님 아 겨울 출발 신발 수빈 여기가 있어 키디댐 불 켜져있어 왼쪽 왼쪽 바로 앞에 무수히 많은 곱창이 요청 하나 둘 셋 요 땅 Mainly 쭉쭉 Alle 위쪽 한 마리야? John 잡으면 안 됩어먹는 키디댐 오른쪽에 이거 그냥 잡아먹 Extra 워오오오오오오 밸들 위치 왼쪽 두 명 부터 잡아야 될거같은데 세 명 세 명 아니야! 맞아! 괜찮아 괜찮아 콜라보 콜라보 척수온다 척수, 어떡해 난, 나는 가 service movement s h s s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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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밀어 밀어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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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니팡팡 나이스 와 헤드릭 그 와중에 나 버리네 아니 뭔 소리야 내가 촉수 머리 싸졌어 내가 그걸 못봤네 어 찾았다 하나 좋아 누가 저 IP 좀 불러주세요 님들 124점 124점 189점 189점 191점 191점 15 워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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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낫골 Z020인 키를 쓰라는데 Z020 스텝 스텝 STAB Y08 Par 데이타 ok 잊고있다구 우리팀 X03 JEP JEP 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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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옆에서 죽는 소리 나! 됐다! 됐다! 841, 235로 가야 된다 이제 촉수? 나한테 스나가 있어 근데 여기 알람이 있는 니들 고마워 파니시엣 가자고 잠깐만 그 전에 여기 꼼수 있는 전화 볼까? 개발자 울어요 님들 여기 여기 님들 여기가 더 짱인데? 근데 우리 그거 해야 돼 스캣해야 돼 맞아 우리 밟아야 돼 어차피 야 나 맵 뚫었다 야 뭐냐 이거? 나 맵 뚫음 뭐지? 맵 뚫음 어? 오 됐다 돌아왔다 네 모이세요 저기 오른쪽 조심 우리 시폼 없어서 스캔하고 있을 동안 다함 빨리 다함 왔다 왔다 보원은 풀렸어 잡기만 해 센트릭 한 발도 안 썼네 이 새끼 일 안 하네 또 업링 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맞다 이거 막아야 돼 이거 날 지켜줘야 돼 어우 힘들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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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찾아야 돼 이거 내가 이 앞방에서 찾아가지고 이 앞방에서 띄고 있잖아 어 맞아 그 앞에서 어그로 끌고 있었는데 근데 내 옆에도 있는 게 느끼는 세배 세배 내가 해드림끼끼끼끼끼끼끼끼 에이븐 ping 레드림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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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stone 무어 쏘야 깻 아 탈출구 236으로 기록 많이 와요 오우야 됐스 탈출구 236으로 가자 가자 왼쪽이야 여기 문 여기 문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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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per 와 스켄이야? 2단 най toda 매바인데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다 죽였다 다 죽였다 아 다 끝났는데 으아 죽었다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오 마이 갓 와 미친 게임 진짜 그래야 좀 진짜 빠른 진행 총으로 밀어 오는 총알을 완벽히 머리에만 쏜다면은 컷 센트릭 여기다 깔아야 되지 않을까 센트릭을 어디 깔아야 되지 진짜 어렵다 센트릭 깔 때 내가 거기다 10분 던질게 이렇게 깔아 놓은 팀킬 맞잖아 어쨌든 좀 멀리다 깔아두면 될거야 대체적으로 그냥 이런식으로 깔아두면 돼요 옆 옆 옆 옆 빠른 진행 빠른 진행 빠른 진행 총 늘어 총 장전하고 총알 다 써도 돼 다 놀다 다 놀다 다 놀다 다 놀다 다 놀다 다 놀다 2층 간다 2층 가다가 좀 더 바이오 바이오 다 놀다 다 놀다 다 놀다 다 놀다 다 놀다 어디까지 가는거야 루나 혼 reopen 그我们死底 로 quantidade tears 다 놀다 됐다 어따로 가 돌아온다 돌아온다 곳에 shoes 수 avons 미케드 다운 뭐 아직도 안 끝났다고? 와 샛다 뻑 근데 이거 너무 운빨이 심해 저 멀리 가서 밟는 건 좀 에바였어 방금 님들 내일 봅시다 우리 그래도 이번에 다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아 내일 봅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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